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린입니다 이제 한 주로 또 시작하는 월요일이구요 활기차게 한번 신나게 시작해봅시다 인생 뭐였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렇게 나오면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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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오리 와 물 한 개 저는 가을이 되면 여기가 물이 찼을 때가 좋아요 여기가 물이 안 차면 좀 삭막해 근데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저 물 한 개랑 호수가 그 참 아침에 나올 때 되게 보기 좋거든요 물이 한 이정도 차 있어야 좋은데 저 물이 다 빠져버리면 가을에는 좀 볼품이 없는데 가을에는 물이 참 좋아요 오늘도 이제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시작해봅시다 지금 하수구 하수구 막힘 현장을 가는데 제가 현장을 가면서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가긴 또 처음이네요 왜 그러냐면 오전에 샤프트를 제작하고 있는 와중에 아파서 사장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동종업계에 계신 오랫동안 하신 분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 현업에 하고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제가 듣는 앞에서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아파서 사장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현장인지 알겠죠 근데 고아수책은 안 하신 거예요 이분이 안 하시고 일단은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아무튼 스프링이 안 들어가고 아무튼 오전내내 고생하셨답니다 이분도 되게 오래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호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아빠서 사장님께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빠서 사장님께서 저보고 가서 해결하고 한번 해결해 보라고 아 그래서 아니 저는 저는 사장님이 전화 받으셔가지고 사장님이 가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보고 가래요 아 나도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아 살짝 지금 아니 왜냐면 뭐 다른 분이 왔다 가고 이렇게 이게 뭐 그런 건 되게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앞서서 고생하신 분도 고아수책도 다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분이 손 놓고 갈 정도면 현장이 쉽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니까 긴장되는 거야 그리고 더 긴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 사장님이 저보고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시험 지금 시험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수글러 가는 게 아니라 시험치러 가는 겁니다 시험 때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지금 아 일단 안 되면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든 해 봐야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는 걸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푸는 거예요 그래도 오전 내내 고생하신 분도 대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고 유명하신 분 오래 하신 분인데 그 분이 오전 내내 이제 고생을 하시고 이제 손을 놓으시고 이제 이거는 내 선에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빠는 사장님께 넘기셨단 말이에요 좀 자주 부탁한다고 근데 그걸 사장님이 저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그러니 저 얼마나 다른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고객한테 전화를 받았으면 이런 긴장을 안 하고 하죠 아예 근데 아빠 사장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 이거 지금 시험치러 갑니다 저 시험치러 아 가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아 시험 때 놓은 거죠 아 그래서 너무 긴장돼요 사실은 지금 아 아 어떻게 뭐 운 좋으면 바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로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가면서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 잘 해결해서 뵙겠습니다 예 옳지 현장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아 현장은 이제 전민동 이제 경계선인 거 같아요 문지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엑스포 아파트 있는 거고 아 아 긴장됩니다 아 현장은 횟집 같아 횟집 현장은 횟집 같은데 일단은 무슨 작업을 했는지 여기 어 주인꾼한테 어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고 어 천천히 한번 어차피 한번 고생하고 갔기 때문에 어 이런 현장들은 뚫는 게 중요하지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어 한번 이제 고생하고 갔으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아 뚫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확실히 뚫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는 예 그래서 무슨 횟집이던데 통영 통영 횟집이라고 하더라고 여기 있다 아닌가 아닌데 아닌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잡지 부분입니다 건물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안 들어갔을까 아무튼 여기인 거 같은데 통영 아 통영 앞바다 예 여기랍니다 잠시 후 목잡지 부분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게 잘 해결되게 바랍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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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번 봐야지 어떤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천천히 서둘리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아 짭 스크린 조Musik 있는데 없어요 캡 간 guarantee 조금 아뇨 쓰러專 등 조금 천천히.. 어차피 뭐.. 고생을 하고 갔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다고..이게 될 것도 아니고.. 아 이거를..근데 부분들이 왜 스프링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코스척을 아예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1시까지.. 1시까지 온다고 예약을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왜 안됐을까.. 거리는 안 멀어 보이는데.. 근데 20몇면제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간 건데.. 스프링이.. 제께로는 스프링이 25메달.. 25메달 얘기했는데.. 스프링이.. 스프링이 25메달을 얘기했거든요.. 여기인가.. 색깔은 여기가 똥인데.. 근데 오셔야죠.. 뭐.. 하아.. 어디 가셨지..? 우수같은데.. 이건 우수.. 우수같은데.. 쟤는 우수같은데.. 이렇게 해서.. 오.. 뭐야.. 뭐야.. 이.. 거기도 뭐 넣었었나? 여기로 넘쳤나? 응? 뭘 작업했었나? 물이 있지? 사수옥 색깔이 없더라?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러네 여기가 여기서 넘는데 안됐다 승리는 일로 영리한다는 거 잖아요 지금 이건 아닌가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왜 물이 있어 여기? 넘쳐서 그런가? 왜 안들어갔을까? 아 아프다 왜 안들어갔을까 그러면 제가 뭐 하나만 여쭬게요 그분이 여기서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넣었대요 여기로 넣었어요? 아 모르세요? 아 그러면 변기 물은 내려가죠 변기는 그러면 아 잠깐 변기는 좀 내려볼게요 변기 라인을 확인하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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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을 봐야겠네 오늘 시간을 봐야겠네 거기 뭐 같이 왔을 거니까 멀진 않다는 얘기네 멀진 않다는 얘긴데 왼쪽 꺼네 하수구가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볼까요 아 그러면 여기는 사장님은 여기 건물 주인 분이신 그죠 네 어 아 지금 여기요 여기 아침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봤다니 물이 안빠진대요 여기도 스프링 그거 협조대요 아 여기서도 넣었어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2층에서 쓰는 물이 다 일로 넘치는 거잖아요 하수 지금 여기가 물이 안빠지니까 2층에서 쓰면 일로 넘칠 거 아니에요 음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뚫어보죠 오전에 2시간 넘겠지 예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알고 잔업 진행할게요 배관의 구조가 좀 복잡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분도 그래도 나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 정말 오래 하시는 분이라서 예 그래서 그분이 안됐다길래 안될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한번 볼게요 네 네 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예 아 세상에 꽁이 어딨어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쉽게 다 안 뚫어져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밑에서 할만하네 일단은 지금 건물 구조상 어려운건 아닌데 이런게 문제에요 그분도 간단하게 하실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한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되 이런데로 쉽게 생각했다가 고생한대는 조심해야되 진동루즈 먼저 넣어볼게요 진동루즈 먼저 넣어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가자마자 안들어간다는건 뭐가 문제가 있는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창고 밑에. 여기 화장실이에요? 안에요. 한번 봐야겠다.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뭐가 있는거같아. 지금 구조가 뭐가 있는거같아. 지금. 이거 로폼이면서 뭐가 안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해놨거든요. 스크린 쪽 아저씨가 왔어요. 여기도 넣어봤어요? 여기 막고 하더라구요. 변기 막고? 네. 수건으로 틀어놓고. 아 여기는 그게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봉수가 빠져나왔어요. 물도 포장났더라구요. 여기서 물 잠가놨는데. 괜찮았죠? 아니요. 이물이 저번간은 모르겠어요. 한번 돌아가. 네. 알겠어요. 일단 여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어요. 창고 안에 물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여기 창고 안에 혹시 뭐. 뭐 있나 싶어서. 지금 얼마 안들어가서 딱. 걸리거든요. 뭐가 자꾸 걸려요. 뭐가 맨홀이 있는거같아. 뭐가. 내시경 한번 넣어봐야 될거같아. 네. 이게. 아니. 잘하면 쉽게 해결할거같아요. 네. 저기에 뭐가 있어. 중간에. 네. 그러면. 그 물은 나오는데. 저기 하나도 안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잔뜩 밖에. 지금 뭐가 잔뜩 밖에. patrons. 그만마. 심장. 이번엔. 컴퓨터. 심장. 손. 기오. 손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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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맨홀 같은 거 아무것도 없냐고 바닥에 맨홀 있어요 바닥에 맨홀 있어요 문 열어야 돼요 그래 지금 뭐가 있어 볼 것도 없네 그래 뭐가 있다니까 바로 자르려면 일찍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할게요 이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아까 스크린도 그렇지 뭐 있어요 있잖아 이거 봐 무조건 있어요 네 창고를 만들면 안 되잖아 여기다 원래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응 창고 만들면 안 되는 거 물건도 만들면 안 되잖아 뭐 창고를 만들냐 잠깐만 실수하니 실수를 하신 겁니다 실수하니 실수를 하신 겁니다 아따 엄청 깊네 여기 안에 기름 굳어서 저쪽에서 넣어서 기름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넣어서 빼야죠 이제 아니 그렇죠 기름 기름 예 그거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 아 이랬으면 물이 안 빠진다 왔다 뭐 어떻게 예 자 빠지겠습니까 . 빠지겠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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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에요. 다 기름. 여기서 이제 작업해야 돼. 이제 작업 시작이야.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사업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거죠. 뭐 일을 하네. 그쵸. 그쵸.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알아서 잘 협의 보셔야 돼. 아무튼 해결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해결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돼요. 왜냐면 뭐든지 그래요. 포인트를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분이 오전에 오신 분도 원래 못하시는 분은 아닌데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오자마자 넣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걸리는 게. 수상하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관 안에 뭐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신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하셔도 돼요. 사실은. 아니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totally. 그렇죠. 짜증나는 잠재다. 그래야. 그래야. 별거지 틀고. 무슨. 이거 어떻게. 그쵸. 어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와... 으으... 기름하다. 기름. 으으으... 으으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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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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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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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는게 좋습니다. 넣었다가는 벌리면 뭐 됩니다. 세척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왔으니까 물놀이 하는거죠.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제. 구배가 안 되요. 구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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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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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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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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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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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현장으로 갑니다. 누수 현장으로 갑니다. 누수 현장으로 갑니다. 누수 현장으로 갑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오늘 현장으로 갑니다. 일단은 앞에 오신 분은 나름 고생하셨고요. 저 화장실 쪽에서 듣기로는 들었어요. 여기 식당에서도 넣고 구멍이랑 구멍이 다 차서 넣었다 하더라고요. 여기선 스프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까 듣기로는 전화상으로 드릴게요. 25m? 25m 거리가 되려나? 25m는 저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근데 안에 기름 부니까 건들지도 않았어. 스프링은 건들지도 않았고. 아무튼 거기서 와서 건들었으면 터졌겠죠. 일부 물이 조금 나갔겠지. 근데 여기서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도 넣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노즐을 넣으니까 뭔가 뭔가에 쑥 빠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시궁창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매눌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시궁창물이 나온다는 건. 썩은 물이 나온다는 건 가라앉아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매눌이 있지 않을까 이심을 했던 거고. 열어보니까 매눌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찾은 매눌에서 오수바지에서 작업을 해서 다 마무리 지은 그런 상황입니다. 끝났습니다.